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리업체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자 2020 수능 대비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3 시작합시다. 자 시즌3는 그 1년간 제 전체 커리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특난도 모의고사는 프리시즌이 있었고 시즌1이 있었고 시즌2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 시즌3인데 이게 뭐 파이널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진짜 실제로 그 파이널 모의고사로 전체 모의고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풀어보시는 분들은 복습하고 이제 시즌3 푸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프리시즌부터 비슷한 난이도의 퀄리티 난이도와 퀄리티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 진행이 됐었다. 그래서 어떤 시즌이든 시즌을 막론하고 수능 대비에 활용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2월달에 처음 나왔는데 프리시즌이 그때부터 올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지 이게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또는 6평만을 위한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프리시즌이 2회였고 시즌1,2,3가 각 4회니까 전체 14회거든요. 14회를 가지고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한 것이 바로 이 특난도 모의고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름이 특난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난이도다라는 표현이긴 한데 실제로는 고퀄리티, 고난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점수는 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하나 정도 풀어보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고난도 모의고사를 하나 딱 풀어본 다음에 어려우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점수가 상승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뒤로 갈수록 회차가 거듭될수록 쉬워지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 될 수 있게 즉 1회에 처음 여러분이 시험을 봤을 때는 점수가 아주 안 좋겠지만 그걸 공부하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면 점수가 약간 올라가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다음 회차로 가면 또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문항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풀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회차를 거듭해 보면요. 여러분의 실력 향상과 함께 점수 향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 이 모의고사 OT가 거의 비슷하게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갈게요.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자 강의 대상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겠고 당연히 1등급으로 가려는 학생 또는 만점을 원하는 학생입니다. 만점을 받기 위한 최적의 모의고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중화위권 학생들을 포기한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당연히 점수는 안 나오겠지만 그 학생들도 너무 수능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넣어놔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의고사는 아니기 때문에 모두 공부할 때 학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 써주기 바랍니다. 자 하드 트레이닝.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죠. 난이도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당연히 어려울 때를 가정하고 공부를 한 자만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명심하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난이도는 고난도겠지만 문제 자체는 합리적이다. 계산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능으로 가게 되면 계산이 많지 않잖아. 물론 가끔 어렵습니다만 가끔 계산이 많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2, 3회 정도 시즌 3라고 한다면 시즌 3, 4회 중에 한 두 문제 정도는 계산이 좀 복잡한 게 있을 수 있으나 거의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항상 그 생각은 깊게, 계산은 단순하게 이걸 모토로 해서 만들어지는 모의고사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처음의 점수보다는 마지막 회의 점수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 희망을 갖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는 시즌 3입니다. 전체 회차는 4회차가 들어있어요. 시즌 1, 2, 3가 각각 4회씩 있다고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 수능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학습을 하게 되는 단계인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회차가 많이 거듭해서 기출문제도 많고 그런 기출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풀 수 있는 상황에서 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했을라 이건 좀 내가 놓쳤던 건데 이거는 수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전 회차 연구소에 재학했고요. 작년 모의고사를 재활용하지 않았다. 합리적 고난도와 준킬러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3대 역학은 당연히 필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복잡한 계산을 최대한 배제했다. 그리고 쉬운 문제들도 회차 어떤 모의고사 모의고사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즉 주제들이 모두 준킬러급으로 나왔을 때를 산정하고 문제들을 제작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2, 3단원 문제들에서도 조금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 모토 자체가 그거였다니까 모든 주제들이 준킬러급으로 들어있는 모의고사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상 컷은 약 35점인데 1회는 조금 어려울 거야. 1회는 조금 더 점수가 안 나올 거야.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1회가 또 지금 제작을 하다 보니 가장 난이도가 높아져서 시즌3 1회는 35점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점만 좀 넘는 것을 여러분이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30점을 좀 넘는 것을 목표로 1회는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35점 정도 1컷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 간 점수 차이는 한 5점에서 6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등급 커서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5, 6점 정도의 점수 커트라인의 차이가 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력 향상에 기여하는 모의고사 당연한 거고요. 문항 구성은 수능의 6, 5, 4, 5 1, 2, 3, 4단원 6, 5, 4, 5 문항으로 최대한 맞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구성은 총 강의는 8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회당 2강씩 진행이 될 겁니다. 스튜디오에서 전부 촬영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5번부터 6번부터 20번까지 풀이를 합니다만 1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4번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면 촬영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계속 강의를 보고 있다면 2020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2019년 10월 중순 정도에 완강이 될 예정인데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다. 알겠죠?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수능이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는 완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지금 9월 중순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학습법. 항상 문제를 풀 때 생각에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한다. 시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시험을 본 다음에 점수가 안 나왔다, 못 나왔다, 이런 거에 너무 좌절해하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풀어야 되는지 그 해법, 알고리즘을 머릿속에 펼친 다음에 그걸 빨리빨리 한 번에 싹싹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꼭 진행해 주시고 강의 수강할 때 최대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애매한 게 있으면 놓치지 말고 강의를 수강해 주길 바란다. 풀이법을 정리할 때 핵심 원리와 알고리즘 그리고 그 풀이들을, 전체 풀이를 꼭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1, 2등급 수준 학생들은 최대한 해법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자신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꼭 해법을 적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3, 4등급 학생들은 최대한 문항수를 줄여. 워낙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틀리게 되면 좀 줄여서 일주일에 한 내가 볼 때는 쓰는 것은 등급을 막론하고 일주일에 한 5문제 이내 정도였으면 좋겠어. 많아봤자 하루에 하나 정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모의고사들은 여러분들이 다 푼 다음에 한 사회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내가 해법을 정리할 문제가 한 개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준이 여러분들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모의고사는 아니다. 알겠죠. 1등급도 가져갈 게 있는 모의고사라는 걸 명심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겁먹지 마. 자꾸 온라인에 학생들이 점수 안 나왔다고 자꾸 올리는데 그거 무슨 계산이 더러워서 출제되지 않을 것들을 넣어놔서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겠죠. 겁먹지 마시고 시작해봐. 알겠죠. 질문 게시판 잘 활용해 주시고요. 질문할 때는 항상 최대한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딱 집어서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쫙 답변을 해 줄 테니까 그냥 풀어주세요. 그럼 강의를 봐. 풀어주세요. 그럴 거면 강의를 봐. 강의보다 어떻게 글로 쓰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강의를 봐도 어떤 부분을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얘기를 해 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 글로 답변을 할 때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이 되니까 Q&A 게시판을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을 짚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드는 거예요. 명심하시고요. 다 끝난 다음에 2회도 억수동 보기 전에 꼭 제풀이를 꼭 하시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고 틀렸던 것들 그리고 어려웠던 것들, 애매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풀이법을 숙지를 하면서 수능장까지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절대로 한 2,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내가 만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는 없어. 그런 애들은 거의 없거나 또는 착각이에요. 있다면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날까지 계속 확인할 것들은 확인하면서 숙지할 것들은 숙지하면서 모르는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수능 만점의 길이다. 알겠죠? 마지막, 제커리의 마지막 시즌 3 1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